어, 성아 왜? 아빠, 입이 심심해 그래? 그럼 완전 맛있는 거 해줘야겠네 뭐 먹고 싶어? 사실은 나... 에이... 라면? 안 되겠지? 아니야, 좋아 오늘 하루만 아빠가 라면 끓여준다 정말? 진짜 아빠가 끓여줄 거야? 대신 오늘 하루 만이다 알겠어, 엄마랑 살아도 절대 라면 안 먹을게 자, 라면 먹으러 가볼까? 응 먼저 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삼촌이 웬일이야? 나 때문이라니까 집에서 라면 먹는 거 다 내 덕인 줄 알아 형은 아까부터 꼬마를 왜 그렇게 쳐다봐? 응 어, 거기 귀여워서 내가 좀 귀엽긴 하지 자고 밥값 하겠습니다 예수님 너 진짜 연애하는 거 맞나 보다? 야, 그럼 진짜 연애지 가짜 연애겠냐? 계산 먼저 하고 올 테니까 잠깐만 있어 응 미리 말해두는데 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찔리는 게 있어서 저래요 뭐가요? 저한테 보여준 모습이 워낙 화려했으니까 아시죠? 오랜 친구셨다면서요 네, 잘 알죠 저 자식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자기 여자라고 소개한 건 처음이에요 나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건우기가 그래요? 결혼 얘기 자체를 싫어하는 놈인데 도대체 어떻게 휘어잡으신 거예요? 나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야 그렇게 봐 얼굴 다 이렇게 아, 아니야 뭐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왜 그 친구 만나게 한 거야? 안 그래도 납두고 싶겠다 남들한테 애인 소개시키는 일 참 신경쓰고 번거롭네 그래도 기분은 나름 괜찮네 이래서 다들 그러고 사는구나 싶고 난 그냥 평범한 남자야 너랑 난 평범한 부부 남도처럼 그렇게 사는 일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너랑 함께라면 예, 아버지 저 우경이랑 있어요 우경이랑 차 안전하러 오라 하시는데 불러주셔서 왔어요, 아저씨 아, 그래 자, 어서 앉자 차 한잔하자 따뜻하고 좋은데요? 아이고, 우경이가 좋아해 주니 다행이구나 정말 저 얼굴 보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아, 그럼 저 얼굴도 보고 싶고 겸사겸사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 저 우경이 네가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이런 일은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하는 거다 니들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냐?